에이 에이 왜요? 나한테 또 거짓말 한 거네 공부한다고 거짓말하고 탈선의 시작이지 전화도 안 받아 좋겠다 내가 저럴 줄 알았어. 김혜비! 어머 어머 어머, 세상에. 삼촌이. 세상에, 웬일이야. 이렇게 귀한 걸 또 가져오셨는데. 한 잔만 딱 한 방울 먹어보면 안 될까? 아, 먹으면 안 돼 먹어야지. 안 된다니까. 내가 수준을 체온이 된다니까. 삼촌이 옛날부터 유머가 있고, 사람도 잘 챙기고, 오빠는 삼촌밖에 없어요. 내 눈은 호남꽃. 남은 열쇠에. 그들은 짭짤 놀.